계속해서 다음 뭐였더라 썸베어스 런.. 아니 런칭 아니고 썸베어스 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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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쥬 인쥬스 오케이 계속해서 썸베어스 리브 인쥬스 포레스트 오케이 오우 잘 읽었어 포레스트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그 곰들은 숲에 있다 오케이 어떤 썸베어스가 곰들이 어떤 곰들은 삽니다 살다 삽니다 어디에서 인 포레스트 숲속에서 섬 베어스 리브 인 포레스트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썸베어스 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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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포레스트 그렇지 썸베어스 리브 인 인 포레스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배어스 배어스 해브 thick fur 오케이 잘 읽었어 자 얘 따라해보자 thick thick 오케이 배어스 해브 thick fur 배어스 해브 thick fur 오케이 뭔 소리던가요 곰들 곰들은 두꺼운 터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배어스가 해브한다 곰들이 갖고 있다 어떤 무엇을 thick fur 두꺼운 털을 얘가 뭐였더라 배어스 해브 thick fur 그렇지 배어스 해브 thick fur 계속해서 많이 배어스 swim well 그렇지 따라 읽어보자 많이 배어스 swim well 많이 배어스 swim well 많이 배어스 뭔소리에요 많은 군들은 수영을 잘한다 그렇죠 많이 배어스가 수영한다 어떻게 well 잘 얘가 뭐였더라 많이 배어스 많이 배어스 많이 배어스 스윙 많이 배어스 웰 와우 많이 배어스 스윙 열심히 많이 읽으니까 기억이 막 나나봐 오케이 계속해서 This is bear Eat fish 오케이 자 지금 성모가 있는게 여기에 마치 이게 있는 것처럼 읽고 있어 이거 없는데 그러니까 This is bear가 아니고 This bear This bear It's fish It's fish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 This bear It's fish 오케이 그렇죠 뭔소리에요 뭐였더라 It's a fish It's a fish It's a fish It's a fish It's a bear It's a bear This bear This bear It's a bear It's a bear It's a bear It's a fis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 Bears have big feet 오케이 Bears have big feet 오케이 Bears have big feet 곰들은 아 Bears have big feet 응 네 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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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다 큰 발에 그렇지 곰들이 큰 발 같고 발 크대요 오케이 뭐였더라 콰들 이 뜻이 안 들어있는데 Bears have big feet 그렇지 여럿이라 했죠 계속해서 베비베어스 아 콜드 컵 그렇지 베이비 베이지를 콜드 컵스 이런 뜻이에요 베이비 베이지를 콜드 컵스 계속해서 계속해서 잘 읽었어 Have you seen a bear? Have you seen a bear? seen 뭔 뜻이 이었더라 너희들은 본적이니? How about you? Have you seen a bear? No 못 봤어요? No, I haven't I see 자 성모 박수 쳐야 되겠다 도저히 안되겠다 오늘도 박수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오케이 잘했구요 선생님이 다음주 화요일까지 할거 두가지 올려두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따봉 수고했어요 안녕 오케이